아 귀여워 버스킹 보시는 관객분들 좀만 앞으로 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속에 있던 너희도 괜히 궁금해 그 뒤에 이 눈에 비치도 너도 참 예뻤을 걸 쉽겠지만 우리가 보기엔 어떤 나를 눈부신가 그 안에 갈릭처럼 나라는 단계가 살아 정말 이 모든 건 됐잖아 이 시절에 너와 나 어쩌면 오늘이 다 저를 슬퍼진 않고 그녀를 통해서 다 못할 거야 안고 그녀를 깨버려둬 너의 눈이 느껴져 아